제이콥 제닝스 브라운은 1812년 전쟁에서 활약한 미합중국의 군인이다. 그 전쟁 동안 북쪽 국경의 성공적인 공략은 그를 이략 영웅으로 만들었다. 1821년 그는 미합중국 총사령관 으로 임명되었으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다. 제이콥 제닝스 브라운은 펜실베이니아 주 벅스군에서 세뮤얼과 애비 화이트 브라운의 아들로 태어났다. 그의 중간 이름은 웨스트 저지의 부지사를 지냈으며 이후 18세기 초반에 펜실베이니아의 장군이 된 세뮤얼 제닝스의 후손인 할머니를 기르기 위해 붙여졌다. 퀘이커로 성장을 했으며 1790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한다.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798년에 뉴욕 업스테이트로 이주를 하게 된다. 그곳에서 블랙강에서 개척민과 지주로 지내며 다른 개척민들이 그 지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. 그와 그의 가족은 방앗간과 상점을 차렸으며 도로를 내고 블랙강 하구에 항해를 원활하게 했다. 아래의 군과 타운, 기관들이 제이콥 제닝스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